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캐스트 주제인 이타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카라는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마다 한 번은 했는데 작년에는 8월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작년에 하기도 했고 또 작년에 그 캐스트를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올해는 안 할까 했었는데 이 시기가 이 이타카라는 시를 이야기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카라는 이 제목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고요 신유경? 쓸 때는 뜨 뜨 발음으로 분명히 했었는데 이타카라고 발음하는 거래요 이타카라는 시를 유경쌤이 글씨 쓰는 게 굉장히 느린데 지금 우리 새벽이고 오늘은 또 컨텐츠팀이랑 작업을 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본인이 직접 적겠다고 하나하나 쓰는 모습을 뒤에서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본인이 굳이 여러분들께 주고 싶은 이 선물이래요 그래서 본인이 적겠다라고 고집을 피워서 선생님은 뒤에서부터 적었고 본인은 앞에서부터 적었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양쪽에서 오다 보니까 공간이 좀 모자라서 중략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를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카라는 시는 워낙 유명하고 오디세우스라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타카로 돌아가는 10년 동안의 이타카로 돌아가는 그 10년 동안의 여정을 시로 만든 시인이 누구라고요? 콘스탄티노스 카바피스라고 하는 시인이 이 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이 시 워낙 유명해서 다 알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시 읽어주는 여자 어때? 시익녀 아니 여라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시 읽녀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타카로 길을 나설 때 기도하라 그 길이 모험과 배움으로 가득한 오랜 여정이 되기를 라이스트리콘과 키클롭스 포세이돈의 진노를 두려워 마라 라는 게 첫 문단이야 네 그 길이 모험과 배움으로 가득한 오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하라 라는 것이 이타카의 어떤 컨셉이죠 이타카 시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내 생각이 고결하고 일단 이 길을 나설 때 뭐 해석해 줄 필요는 없지만 첫 문단의 내용은 길을 나설 때 오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하면서도 라이 저 누구? 뭘지? 아마 이 여정에서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괴롭힐 수 있는 어떤 인물들 얘기했죠 라이스트리콘과 키클롭스 포세이돈의 진노를 두려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생각이 고결하고 내 육신과 정신에 숭엄한 감동이 깃들면 그들은 내 길을 가로막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영혼에 들이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영혼에 들이지 않고 내 영혼을 그들 내 영혼이 그들을 원래 이게 작년에 나 혼자 읽어줄 때 되게 집중이 잘 되고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앞에서 저 신유경 너 이런 거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갑자기 갑자기 자기를 유경 컨셉하고 지금 이 진지한 시하고 좀 안 맞는데 올해는 우리 작년처럼 울먹울먹하지 말고 작년에 사실 이야기하다가 선생님이 조금 약간 울먹했고 그래서 따라 울지 않기 뭐 이런 어떤 제목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올해 캐스트 주제로 삼지 않은 이유도 선생님이 이 시를 보면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생각이 나고 그 좀 슬픈 마음 슬퍼 이렇게 너무 슬퍼서 슬픈 게 아니라 새드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그 여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래서 좀 울 수도 있어가지고 안 찍었거든요 근데 역시 앞에 신유경은 정말 이런 것과 어울리지 않는 뭐라고? 알았어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의 내용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영혼에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영혼에 들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들을 앞세우지 않으면 저러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다 마주하지 않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두려움의 대상들은 사실은 내 영혼이 만들어낸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지금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들 나는 어떡하지? 좀 무서워 두려워 불안해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영혼이 만들어낸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싹 걷어내고 그 여정을 시작할 때 그 당찬 작년 12월 그때 시작할 때 또는 N수생들은 3월에 나 진짜 다시 한번 해볼래 세컨 찬스라는 거 한 번에 더 기회만 나한테 주어진다면 진짜 후회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내가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거야 라고 했던 그 겁없이 당당한 그 모습들 그 영혼으로 그때 그 시작하는 길 앞에 딱 섰던 그 마음으로 다시 남아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략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이 그들을 들이지 말고 네 영혼이 그들을 앞세우지 않으면 너는 너를 가로막을 그 무엇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당히 이타카로 가는데 이 중략된 내용은 뭐냐면 가는 길에 시장도 들르고 많은 예쁜 것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그 예쁜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사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현자들 되도록이면 더 많은 현자들을 만나서 배우면서 여정을 해라 라는 여정을 만들어 나가라 라는 게 이 중략된 내용이에요 이 중략된 내용이 선생님 지금 꼽고 있는 이 핑크색 핀과 연결이 되는데 보이나요? 화면에 이 핀을 오늘 왜 했냐면 인생의 내 머리에 핑크색 이 대왕 핀을 얹어본 기억은 없어 아마 사진 속에서 보자면 한 4, 5, 6, 7살 이전에 아마도 어머니께서 원피스와 어릴 때 입혀주는 거 있죠? 하얀색 원피스에 빨간색 리본빛 이런 게 좀 사진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나 그 정도지 이것을 해본 이런 걸 해볼 일이 없죠 일반적으로 맞나? 근데 우리가 한 3년 전에 워크샵을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그 휴게소에서 무언가 맛있게 먹고 차로 돌아가는 길에 이 뭔가 좌판이 있었죠 뭔가를 막 판매하는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곳 거기서 조교들이 이 핀을 골라서 내 머리에 꽂아보고 잘 어울린다 하고는 사줬어요 몇 년 전인데 그 핀은 우리 집에 전시회장의 어떤 아주 귀한 보물처럼 놓여져 있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타카 이야기를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 중략되어 있는 내용과 지금 어디로 산으로 가는 거지 이 캐스트 하지만 어쨌든 매우 긴밀하지만 한 번 더 보여줄까? 이 핀 이러한 이쪽도 보여줄까요? 이러한 핀들 이런 게 됐지 여기 편집할까? 지금 이게 이타카로 가는 길이래 어쨌든 이런 워크샵을 가면서 샀던 이 핀이 몇 년이 지나도 집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때 그 워크샵이라는 명분으로 갔던 그 곳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 핀은 그날의 추억이 되어서 남아있고 그때 이 핀을 골라줬던 그 조교들 그 모습들이 남아있고 그때 추억이 남아있고 그들 중 하나가 본인이라고 손을 번쩍 드는 신유경 어쨌든 그래서 중략된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휴게소 들러서 밥도 먹고 핀도 사라 이러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 볼까 진지하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용만 전달하면 되지 언제나 이타카를 마음에 두라 그런데 그렇게 구경을 하고 핀을 사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워크샵을 가고 있다 이거 마음에 두라는 거지 내가 왜 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러는 중에도 언제나 이타카를 마음에 두라 내 목표는 그곳에 이르는 것이니 마음에 두라 이게 앞뒤 문장과 결론을 바꾸는 건 뭐라 그러지 도치 도치를 썼네 언제나 이타카를 마음에 두라 내 목표는 그곳에 이르는 것이니 요렇게 그죠 그러나 서두르지는 마라 비록 내 갈 길이 오래더라도 늙어져서 그 섬에 이르는 것이 더 나으니 길 위에서 너는 이미 풍요로 풍요로워 졌으니 풍요로워 졌으니 땡땡땡땡 우리 수강생들만 들어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을 오랫동안 강의 속에서 만났고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가능한 우리 수강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네요 풍요로워 졌다 풍요로워 졌다 그랬으니 오래 걸려도 괜찮다 라는 거죠 이타카는 너에게 아름다운 여행을 선사했고 이타카가 없었으면 그 목적지가 없었으면 내 여정은 시작되지도 않았으니 이제 이타카는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무 목표가 이타칸데 잊지마 너가 이타카를 목표로 이 여정을 시작했다는 걸 잊지마 그런데 너는 이타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타카로 가는 길 속에 이 아름다운 여정을 만났으니 이제 이타카는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이렇게 이 문단이 가장 소름 끼치는 네 뭐라고 배신이야 배신이야 이 문단이 가장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문단 같아요 그리고 설령 그 땅이 불모지라 해도 불모지라 해도 이타카는 너를 속인 적이 없고 길 위에서 너는 현자가 되었으니 마침내 이타카의 가르침을 이해하리라 라는 거죠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는 너무 멋진 시다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식스센스급 대반전이라고 왜 이타카라는 환상의 섬을 꿈꾸고 갔는데 불모지야 허 뭐지 연기가 좀 되나 어 뭐지 근데 이타카는 너를 속이지 않았다 와 왜냐면 이타카는 원래 너한테 주고자 했던 것을 준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The journey is the reward 라고 여정이 곧 보상이다 라는 거죠 과정이 곧 결과다 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오늘 해야지 하고 이렇게 떠올랐던 총매제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선생님이 읽었던 수강평인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새 소식에 글을 올렸죠 2025년 오르세 선생님의 거취 라는 네 그런 글이 아마 새 소식이 올라갔을 거고 그걸 본 많은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 선생님을 응원하는 글을 써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아 유경쌤도 썼고 조교를 대표해서 대유경님도 썼고 음 그리고 선생님이 그 얼마 전에 라이브 강의로 기출 통무의 해설 마지막 라이브 강의를 하는데 그때 촬영을 해주셨던 감독님이 아마 선생님이 이 에피소드를 캐스트로 한번 얘기해준 적이 있는 감독님인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마무리해서 짐을 쌀 때 그 감독님께서 짐을 싸시다가 본인의 오른발에 왼발이 걸려서 넘어지셨어 그래서 으악! 하는 소리를 두드리면서 선생님이 딱 쳐다보고 하고 순간 달려가면서 본능적으로 그때 감독님이 넘어지실 때 카메라를 탁 치신 거야 근데 이 카메라가 휙! 휙! 하고 진동을 하는 걸 보고 달려가면서 아주 그 짧은 시간에 감독님이 넘어지는 그 모습이 클로즈되면서 들어오면서 감독님의 그 어떤 내적 외침 카메라 어떻게 라는 게 정말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서 가면서 카메라의 삼각다리를 딱 잡았어 그래서 카메라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쓰러져 누운 채로 선생님 카메라는요? 라고 해서 제가 카메라 안 넘어갔어요 라고 하면서 자세히 그제서야 감독님을 보니까 넘어지시면서 한 손으로 카메라 삼각다리 하나를 딱 잡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날 둘이 그 선생님은 삼각다리 두 개를 잡고 나머지 한 삼각다리를 감독님이 잡은 채 넘어져 있는 그 순간 둘이 너무 빵 터져서 너무 많이 오셨어요 운 게 아니라 웃었어 여자 감독님이셨는데 그때 신입 감독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이 걸 살려야 돼 본인 몸이 아픈 줄도 몰라 그래서 막 이제 뒤늦게 나도 너무 감독님도 넘어지면서 삼각다리를 잡았고 나도 뛰어가면서 순간적으로 감독님이 이 카메라를 사수해야 돼 라는 그 절규 그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고 가서 카메라를 잡았거든요 진짜 진짜 사람보다 카메라가 중에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그날 우리가 이게 정말 직업의 현실 직업 이 삶의 체험 현장의 현실이다 하면서 막 웃었고 이 얘기를 캐스트로 해야겠다 했더니 감독님께서 꼭 얘기해 주세요 저 꼭 볼 거예요 라고 해서 캐스트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감독님께서 오랜만에 와서 라이브 강의를 촬영하셨고 촬영을 하는 중에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이 새 소식을 올리고 난 뒤였기 때문에 아 이 라이브 강의를 오르세 학원에서 늘 했었어요 그래서 러셀에 출강을 하게 되면 이 라이브 강의를 유지 어디서 어떻게 하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오르세 학원에서 하는 라이브 강의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소통을 하면서 음 이제 오늘 이 라이브 강의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좋다 막 이런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제 댓글에 선생님 오르세 학원이 저의 마음의 고향이었는데 오르세 학원이 이제 뭐 없어진다니 막 이렇게 댓글을 쓰는데 순간적으로 아니 근데 오르세 학원이 선생님과 조교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고향이지 학원 뭐 건물만 있으면 무슨 고향이겠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감독님 막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줄 알고 감독님 우세요? 이랬는데 감독님이 네 하면서 막 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감독님 우시는 거에 놀라서 팡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다리 힘이 빠지고 그 선생님 주저앉아서 따라와서 눈물이 흘렀던 그 장면이 기출 통모의 해설에 2023학년도 수능 해설 뒤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감독님께서 이거 편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올해 선생님 저를 따라온 수강생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고 여러분들이 또 댓글에 이렇게 새 소식에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그 생생한 장면을 함께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그대로 살려놨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거기만 보면 안 돼 앞에 공부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면 그런 재밌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소식에 대한 댓글을 이렇게 읽기도 했고 또 선생님의 그 거치에 대해서 어떤 수강평에 오늘 그 수강평이 이타카를 촬영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 그 수강평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것을 매우 응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선택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일 거라 믿는다라는 글들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물론 거기에 감사하다라는 댓글을 쓰고 읽으면서 보니까 그 글을 통해 이렇게 지난 오르세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학원을 했던 지난 한 10년 넘는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쭉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선택들 중에는 참 미련한 선택도 많았어요 그 순간 순간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되돌아보니 어리석은 선택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그 영화 제목처럼 늘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단 1도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왜 언제나 내가 지나온 모든 선택과 그에 의한 나의 현실들을 그리고 내가 겪어냈던 일들을 왜 단 1도 후회한 적이 없을까 이 모든 이야기를 긴밀하게 아는 조교들은 가끔 도대체 왜 그러시냐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참 많았다 모순 아니야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아 앉아있는 유경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로 진실로 한 번도 후회가 된 적은 없었어요 내가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이 다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다 좋은 일이야 나한테 왜 그랬나 왜 나는 이렇게까지 후회를 안 하지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런가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후회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후회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그 수강평을 읽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선택이 어떤 것이었든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정말로 그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그 길 위에 단 한 번도 열심히 하지 않은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설사 그 선택이 조금 의심스러운 순간이 올지라도 어 괜찮아 그럼 여기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살려야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해서 내 앞길을 망칠 수는 없잖아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걸 늘 찾아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돌아보면 후회스럽지 않고 그래서 내 후배들에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조금 더 많아진 느낌 유경조교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많은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꼰대로서의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을 겪었어 너 옆에서 봤지 너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지 라는 몸소 보여줌으로써 또는 이야기해 줌으로써 내 후배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조금 더 많아졌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나의 여정에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너무 소중한 경험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단 1도 후회가 되는 순간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새로 시작한 우리 수강생 중에는 N수생도 정말 많은데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지고자 새로 시작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했을 거고 그 하루 공부한 그 내용이 뭐가 됐든 또는 그 한 달 내가 선택한 것이 뭐가 됐든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면 절대 후회되는 미련이 남는다거나 진정 고통스러움이 남는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분명히 괜찮을 거야 분명히 아 내가 진짜 이 한 번에 더 수험생활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그 끝에 이타카를 만났을 때 그때 그 현실이 어떠하든 후회하지 않을 그런 1년을 보냈을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도 이 남아있는 수능까지의 시간도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수능 전날 펜 깡 놓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경험이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버티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분명 소중한 보상을 얻게 될 거다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암모리 네 오케이 이게 신유경과 이런 진지한 얘기 할 때는 쟤랑 같이 씻지 않는 거? 더듬지? 거짓말이어서 더듬어 어쨌든 나의 이타카에 늘 함께해 준 저 신유경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 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이 등 떠미로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능 이후에도 이 이타카를 향해 또 다른 이타카를 향해 가게 될 텐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선생의 이야기를 됐죠? 네 그러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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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